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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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께 너무 신나게 놀아가지고 피곤해서 오늘은 오자마자 점심이네 아이고, 잘 먹는다. 여기서 다른 브랜드 가지고 와서 너무 신난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애들 거 갖고 우리가 더 지났어. 갑시다!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지 않고 잘해놨어. 노리고 팝가닥 같아. 아주 잘해놨어. 어, 잘해. 아주 잘해놨어. 여보가 1등이네. 그러니까 앞서장에 1대1인데? 괜히 총 쏘다우사는. 아니, 마운 쏘야 15만. 아, 15만. 내가 5만. 아무튼 재밌네, 이것도. 아, 어때? 기대 이상이야. 어. 뭐가 뒤에 핑크 크로스야? 여기 영국과 더 영국 같은데? 우리 영국에서도 아직 해리 버터 거기 못 가봤는데, 스튜디오. 그러니까 여기 와서 갑자기. 근데 진짜 영국 같아.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해. 한번 해리 버터 마을을 가보자고. 그거 버스다, 버스. 얇은 버스. 근데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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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다가 낮을 어떻게 해? 해곱. Zum inclination. 아, 여보. 그거 버스를 하는 거, 파는 수 있으면 되나요? 아. 그거, 목 알기로? 근데 그냥 버터뷰 해야 돼? 아니면 프로즌 버터뷰 해야 돼? 그 프로즌이 얼음 짠해주던데? 그래? 적어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어 좀 특이하네 맛이 그래? 진짜 얘가 아이스크림 녹이는 거 아니야? 어 맛있어인데 나네 종이소 하나가 적당하네 어 맞아 맛만 먹으면 돼 오 신기하다 여보 좋아하네? 네 좋아합니다 자기 배에다가 물건 뭐 다 집어삼키고 어 숨기고 있는 거야 먹음 주머니 아 네 또? 여보 또 다 갈고 싶은 거 아니야? 근데 얘는 촉감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안 사고 싶어 그래? 재밌겠는데? 그러니까 각자 타서 아쉽지만 그래도 한 3분의 1은 저 노래기가 진짜 재밌어 근데 여기 메인이래 거의 아니 근데 진짜 봐봐야 돼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그 싱글라이드라고 따로따로 그냥 한 명 남는 자리 타는 거라 했는데 어 그래서 빨리 가는 거였는데 그냥 둘이 같이 태워놓고 어 거의 100분 기다리는 거였는데 그냥 둘 서면 거의 한 20분? 기다렸는데 같이 타러 갔어 왼떡이냐 아 지금 해리포터 음악 나와 너무 재밌었어 노래 좋아 강추 서디를 보면서 막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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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달리고 잘 안 들었어 깨병 깨병 크흑 쉬워한데? 근데 어떤 증상이 날지는 장담 못한 거야 아핰핰핰핰핰핰 정말 위험한데? 어 와 그거 대박이다 이거 원래 이렇게 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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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밤 오오, 야정아. 그냥 노트야? 어. 그냥 노트야, 이렇게. 그냥 할까? 이거 뭐한다! 미니커 같은 걸. 어렸을 때 꿈이 키리치 선수야, 진짜 불가능한 꿈이네. 나한테 좀 짧아, 나를 위한 건 아닌가. 당연히 아니지. 어때, 좀 선수 같아? 이거 예쁜데? 여기서 보면 귀여운데, 밖에서 있고, 나 혼자 왕따라고. 키리치 선수 여보 잘 어울려. 제대로 하자? 봐봐 무슨 나무로 만들었대? 몰라 그게 중요한데 우와 진짜 신기해 진짜 내가 해리포트였다면 딱 이걸 받는 순간 너무 설렜을 것 같아 불병이야? 어 마신이 좀 불편한데 이거 들고 다니긴 좀 상쾌하지 않겠어? 근데 여보 이거 하면 찹잔을 채워주면 안 돼? 뭘로 채워주지? 물인가 봐 진짜 스케일이 엄청 커 뭐야 저거 뭐야 밖에 나 씨가 가만있어 암 shell 쫄깃 이쁜 해안 해안 이쁜 해안 이거는 바꾸 갑시다! 나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? 아 나 진짜 오늘 안 합쳐서 회원할 뻔했어 나도! 응! 다가가갈 거 같다! 네!